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영업자를 위한 무료 홍보 어플 전단지존을 소개할 홍준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5가지 항목으로 간단하게 회사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3월에 법인 설립을 했고요 5월에 전단지존 서비스를 안드로이드에 런칭을 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 전단지존의 주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무료 인쇄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배포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하고 아이폰 쪽 런칭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충무로에서 8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광고 매체인 오프라인에 있었던 전단지를 온라인으로 시프트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한국에서 전단시장이 약 4천억 정도 중국에는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종원 되는 포지션 되는 시장의 유일한 모바일 전단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단지존의 주요 서비스인 인쇄 서비스가 올해 런칭한 이후에 1월 달에 한 30건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달에 300건 정도로 분기별 한 4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 주문률이 70%가 넘어가는 등 상당히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인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향후에 광고 매체로서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작업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만든 전단지를 인쇄를 하게 되고요 뒷면에 저희는 다른 스폰서를 삽입을 해서 그분들이 배포하는 인력을 광고비로 받는 그런 구조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비랑 광고비랑 인건비를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저희가 실제 명함 한 장당 들어가는 제작비는 한 7원 정도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광고비는 평균 40원 정도입니다 이게 충분히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가격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배포하는 전단의 인건비 수준이 6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랑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CPC 기준으로 최소 노출 비용이 한 70원 정도 되는 점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오프라인 광고 매체지만 설득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자영업자들을 후원한다는 사회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광고 매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국에 홍보가 가능한 가성비 높은 광고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퍼포먼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레코드가 많이 없지만 저희 거 기준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른 N사라든지 D사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마케팅을 좀 섞어서 했을 때와 저희 매체를 이용한 저희 광고를 했을 때 다운로드스가 한 60% 이상 증가가 됐고요 특히 진성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잔존율이 기존 대비 5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가려고 하는 비전은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던 오토호의 선순환을 한번 해보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최대한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올라오는 혜택들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 전략 중에서 저희는 한쪽의 사용자를 최대한 유지를 시켜서 다른 쪽의 사용자들이 조금만 늘어나더라도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트래픽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무료 인쇄 서비스라든지 또 아직 말씀 안 드린 인터넷 배포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료 인쇄 서비스는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무료 인터넷 배포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들 경우에는 어플에다가 직접 전단이라든지 홍보물을 올려놓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면 결국 사용자가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많아야지 자영업자분들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저희도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사용자 입장이나 자영업자 입장이나 서로 더 선순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 낸 것은 기존의 블로그나 게시물처럼 저희 전단지존을 통해서 홍보물을 빠르게 만드시고 저희가 각각의 전단지에 메타 태그를 삽입을 하고 또 최적화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웹페이지를 따로 생성을 전단지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다음 네이버에서 입력하신 검색어에 따라서 노출이 되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윗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 자영업자분들의 트래픽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단지존이 사용자가 많든 적든 간에 쓸 이유가 생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빅데이터를 좀 모아서 지금은 단가를 한 40원 정도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염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전에 나갔던 한 천 건 정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이 주로 이뤄지고 업종으로는 상점이라든지 뷰티 교육 쪽이 좀 많은 것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겟 광고가 가능한 즉 ASP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년 동안 가장 좀 어려운 죽음의 계곡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매출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작업했던 인쇄 매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광고 매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는 저희가 3Q까지는 실제 내용을 반영을 한 내용이고요 4Q부터는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인쇄 건수라든지 스폰서 비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인쇄 건수 같은 경우 한국 기준으로 지금 4Q에 저희가 생각한 688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딜레이가 조금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지 한 3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기준으로 한 3억 정도의 이익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는데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아 그러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경쟁력이 뭔지 좀 감이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경쟁력이요 그냥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네 제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전단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편견이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도 저희를 홍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이제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사업자가 좀 들어와서 같이 좀 시장 파일을 좀 나눠갔더라도 마케팅 측면에서 같이 좀 사람들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좀 알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IR이라는 거는 뭔가 회사의 어떤 잠재력이나 성장성을 이제 그 잘 설명을 해서 뭔가 소개 목적 목적이라면 보통 이제 투자 유치나 네 뭐 이런 마케팅이나 그걸 이루는 행위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그 딱 이 아이템을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뿌려지는 수많은 전단지 그런 비용들이 많은데 그걸 모바일화 해서 모바일에 광고 올리면 오프라인에 뿌리는 전단지 효과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적은 비용으로 올릴 수 있다 네 네 라는 걸로 어필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받고 지금 많이 성장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포인트가 뭘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여기는 오히려 모바일을 이용하는데 네 인쇄를 신청해서 인쇄 뒷면에 광고비를 받고 수리해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그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하고 같은 느낌으로 들어갔고요 저희가 수수료를 안 받고 대신 자영업자들에게 저희가 레이아웃 같은 거를 최대한 쉽게 제공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홍보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 주자라는 측면에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1년 사업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기 저희가 배달의 민족과 차이점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수수료를 없이 가자 그래서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선순환으로 만들어 가자 라고 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직도 오프라인에 대한 전단지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손해를 안 끼치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만든 게 지금 그 비즈니스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 비즈니스만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화를 하기 위한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한 지금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광고 수준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초반에 한국에서 인쇄 건수가 194건 3개월 동안 요거밖에 없음에도 스폰서율이 30%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때 같은 경우도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이런 매체가 있는데 어떠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광고가 나갔던 상황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광고가 저희가 194건이라고 해봤자 500장씩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내용이 10만장도 안 되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 원하는 광고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대규모의 광고 집행을 원하시고 최소 단위 천만원 이상 광고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저거 팔아봤자 돈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때 저희가 생각을 충분히 스폰서해야 되는 니즈는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우리 볼륨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광고 매체로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볼륨 키우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볼륨 계도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 대행사랑 이제 협의 중인 상황이고요 광고주의 광고 효과 측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효과 측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제 배포 제작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내가 이런 거를 제작을 하면 한 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만원이 아까워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그걸 아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실하게 배포를 잘 한다라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뢰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프라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한계적인 그런 부분인데 플랫폼가 되고 사이즈를 키우려면 어떤 광고 측정도 되게 좀 분석 보고서를 잘 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광고 대행사라든지 광고 좀 관련되신 종사분들에게 좀 그 좀 기획 같은 부분을 조금 조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홍준 우리 카올리 본부장님이 사실 질문하시면 네 좀 더 가슴이 아플만한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네 다행히 제가 질문하는 바람에 네 그 쫄투아이알 나온 어떤 계기는 어떻게 나오시죠 아 뭐 쫄투아이알은 뭐 당연히 투자를 받고 싶어서 나왔고요 네 저희가 사실 뭐 지금까지 보면 적자를 이제 계속 내는 기업인데 네 어쨌든 올해부터는 좀 관련돼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에 저희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대로 된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요번 거를 계기로 저희가 어쨌든 뭐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간에 어쨌든 얘기할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투자를 해 주실 그런 분들을 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나왔고요 뭐 저희가 바라는 금액도 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3억 정도면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확실히 내년까지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분도 충분히 넉넉하게 드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비전을 같이 어쨌든 첫 투자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아템을 좀 만들어 가실 그런 좀 투자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뭐 이 대표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뭐 콘텐츠 코리아 거기 이제 본선에 잠깐 이제 갔을 때 이 대표님한테 굉장히 혼을 혼내셨거든요 아 그랬나요? 까였다라고 근데 어떻게 어떻게 조금 그때 더 냈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좀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연습이나 발표나 이런 거 되게 부드러웠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향상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 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나름의 좀 자부심을 갖고 개선되는 모습은 되게 훌륭합니다 네 네 비즈니스도 좀 더 좀 더 정교화 시켰으면 네 계속 그런가죠 시켜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